안녕하세요. 짠내나는 데이터 다루기 라는 주제로 올해 파이콘에서 발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시간 제약도 있고 해서 제가 못했던 얘기도 있고 해서 파이콘 채널에도 제가 발표했었던 발표 내용이 올라올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제한된 메모리로 다룰 수 있는 현실적인 데이터인데요. 이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로컬에서 만약에 지금 보통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가 16기가, 32기가, 64기가 이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큰 사이즈의 파일을 로드를 해야 된다. 메모리 올려놓고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걸 왜 로컬에서 하냐? 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IT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주로 좋은 장비를 쓴다든지 클라우드 환경을 쓴다든지 그런 대용량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만났었던 학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직군에서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군은 아니지만 로그 파일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났을 때 제한된 메모리로 파일을 불러오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이제 많이 종종 만나 왔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우리 파이썬이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진행이 되었던 파이콘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일단 청크, 파일 포맷 변경과 압축을 통한 파일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 데이터 타입 조정을 통한 메모리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메모리와 파일 사이즈를 함께 줄이는 방법과 파이썬 라이버리 사용 예시 소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크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지금 32기가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서는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크기는 작게는 4기가 크게는 64기가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업에서는 그보다 큰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비용 문제로 좋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제한된 환경에서 비싼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 더 많은 데이터와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제 녹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쓰지 않고 짠내나게 제한된 환경에서 큰 데이터를 다루고자 할 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파이썬을 활용해서 해결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트캠프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부트캠프에서 이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이 본인이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 지원을 해서 채용과제를 받았는데 이 채용과제 파일이 10기가가 넘어 한 15기가 정도가 되는 파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드하려고 봤더니 보통 이제 한 16기가 정도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파일만 로드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파이참을 띄워놨다든지 아니면은 크롬 브라우저를 여러 탭을 띄우고서 이제 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이제 불러왔을 때 그 10몇기가 되는 파일을 한 번에 이제 불러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20기가, 30기가를 내가 로드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로드까지는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또 분석하려고 하면은 분석이 어려운 이제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 장비에서 가용한 메모리 용량 어느 정도 일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지금 32기가 메모리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내 메모리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하시면은 내 컴퓨터에서 이제 메모리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전체 이제 사용 가능한 메모리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얼마나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행을 시켜놨는지 이런 것들을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죠. 보통 이제 개인 장비 같은 경우에는 4기가에서 64기가 정도의 램을 사용을 하게 되고 물론 더 큰 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하는 이제 8기가 메모리 환경에서 32기가 보다 큰 파일 혹은 수백 수천 개의 파일을 메모리 로드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큰 사이즈 파일을 한 번에 가져오려면 로드가 되지 않거나 엄청 느릴 수가 있어요. 메신저라든지 브라우저 창 여러 개 동영상 시청 각종 편집 프로그램 등이 열려 있다면 그런데 이제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램의 몇 배 이상의 데이터를 로드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면 예산이 없고 주어진 장비로 해야 된 또 재확산까지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만드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일단 메모리 용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종료시켜서 메모리를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들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 시켜서 메모리를 확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라든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되는 캐시나 기록을 정기적으로 삭제해서 메모리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프로그램 여러 개 띄워놓고 쓸 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쓰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큰 파일 불러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짠내 나는 데이터 다루기가 이 발표의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른 수건을 이제 쥐어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제 리소스를 이제 확보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 설정을 변경해서 더 많은 메모리를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래픽 설정을 낮추거나 비활성화 해서 메모리를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 재부팅하기는 완전 진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 재부팅하고 나면은 뭔가 컴퓨터가 이제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좀 느려진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재부팅 해주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메모리들은 다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재부팅하기가 이제 진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할 때 주피터만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피터를 사용한다면 주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을 셧다운 해주거나 아니면 주피터를 아예 재시작 해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저도 이제 로컬에 띄워놓고 쓰는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리스타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노트북들은 하나씩 셧다운을 시켜서 메모리를 이제 확보를 합니다. 이렇게 메모리를 낭비하는 요소를 제거했다면 판다스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귀여운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동생이 이제 태어난 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한 두 달 정도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올 여름에 조금 안 좋은 뉴스도 많고 그랬었는데 참 이 귀여운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여동생 둘이죠. 푸바오도 이제 여자 판다인데 이 동생들도 다 여자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여운 이제 판다를 하면 이제 판다스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판다는 사실 이 귀여운 판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는 하죠. 패널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다차원 배열을 이제 다룰 수 있는 계량경제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패널 데이터 시스템의 약자로 판다스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판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는 합니다. 이제 판다스를 이제 사용을 해서 또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판다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또 제안하게 된 데는 이 판다스가 이제 얼마나 이제 계속 사용이 될까 저도 이제 판다스를 사용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고 머신러닝 딥러닝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넌파이로 이제 배열을 다루거나 이제 텐서를 그냥 바로 다루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판다스를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이킷런 파이썬의 대표적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있죠. 이 파이썬의 대표적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이 사이킷런의 핵심 개발자가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머신러닝 번역 계정 2판에서 이제 했었던 저자 인터뷰 보면 중기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판다스와 더 부드럽게 연동시키는 것과 범죄형 변수에 대한 기능을 더 추가하고 결과를 더 손쉽게 시각화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중장기 로드맵이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판다스와 더 부드럽게 연동시키는 게 이제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이제 한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사이킷런으로 뭔가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려면 넌파일의 형태로 변환을 꼭 해줬어야만 됐어요. 점점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너무나도 이제 잘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판다스의 API처럼 이제 만들어진 기능들도 있고 판다스의 이제 API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된 그런 API 기능들도 있어서 정말 이 판다스를 이제 사이킷런에서 정말 이제 잘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도 이제 실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판다스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룰 때 이제 제한사항이 있다면 메모리 내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메모리보다 큰 데이터셋을 분석하는 데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판다스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인트 같은 경우에는 인트64 플롯 같은 경우에는 플롯64가 이제 기본값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일단 용량을 처음에 이제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한 크기의 데이터셋도 중간 복사본을 만들어야 되는 작업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점점 늘어난다.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와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 뭐 사본을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불러온 그 데이터 프레임의 사이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할 때도 있고 계속 이제 메모리 사용량은 늘어나게 된다. 그럼 이제 이런 메모리 사용량을 이제 줄이기를 어떻게 이제 해볼까를 이제 고민을 해본다면 일단 이제 모든 데이터가 이제 다 필요하지는 않은데 일단 행을 줄이는 방법과 이제 열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샘플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특정 주제 관련된 데이터만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센서 데이터인데 특정 신호에 대한 데이터만 필요하다 하게 되면은 그 특정 신호에 해당되는 뭐 행만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특정 조건에 맞는 이제 행만 샘플링 해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랜덤으로 이제 샘플링을 해온다든지 그 다음에 특정 열과 선택적 로딩 열을 이제 줄이는 건데 특정 컬럼만에 따로 이제 불러와서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청크나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전부 다 한꺼번에 로드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뭐 그 데이터를 이제 천 개 만 개씩 끊어서 이제 계속 갖고 오게 되면은 갖고 와서 전처리하고 저장하고 전처리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전처리하고 샘플링해서 저장하고 전처리하고 조금 불러와서 전처리하고 샘플링하고 저장하고 그거를 이제 반복문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는 방법 처음에 데이터 불러오게 되면은 숫자 같은 경우에 int64 그 다음에 float64 이런 이제 타입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이제 메모리 용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뭐 int8, int16, 그 다음에 float16, 32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메모리 공간을 훨씬 더 적게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케라는 이제 형식 같은 경우에는 열기반으로 이제 압축을 해주는 형식이에요. 파켓 형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압축을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파일 같은 이제 내용이라도 파일 사이즈를 이제 줄여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처리를 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로그 파일로 저장을 할 거다. 파일로 저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일로 저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로그성 데이터고 실시간으로 이제 접근해서 가져올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파일로 이제 저장을 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그대로 옮기게 되면은 여전히 용량은 똑같이 많이 차지해요. 근데 거기에서 뭐 SQL 쿼리를 사용을 해서 일부 뭐 행만 갖고 온다든지 열만 갖고 온다든지 그런 이제 쿼리 지리문을 이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필요한 데이터만 이제 정제해서 정규화해서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어그리게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데시보드 용으로 볼 데이터만 따로 추려서 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 뭐 데스크라든지 백스라든지 파이스파크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데이터가 다 필요할까를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앞에서도 이제 샘플링 행과 열을 줄이는 방법 매 데이터 소개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기술적인 해결 방법도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데이터를 한 번에 불러오지 못한다면 조금씩 나눠서 가져오는 거는 어떨까요? 그래서 청크를 사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그 천 개의 파이 천 개의 행을 불러오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천만 천 개는 좀 적은 것 같고요. 천만 개의 행을 한 번에 불러오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하게 되면은 백만 개 행 백만 개씩 나눠서 이제 갖고 온다든지 십만 개씩 나눠서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이제 데이터를 로드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십만 개 불러온 거에서 뭔가 필요한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일 사이즈도 줄이고 메모리 사용량도 이제 줄일 수 있도록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 샘플링을 하는데 작은 크기의 데이터 세트로 이제 축소를 해주는 거예요. 메모리 제약을 이제 피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선택된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판다스를 사용한다 하게 되면은 샘플에서 N개만 갖고 온다든지 플렉에서 특정 비율 플렉의 0.1 이렇게 하게 되면 10%, 20%, 3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지정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정보에 따라서 샘플링 기준을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정 상품군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고객군, 연령대, 성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분석이 필요하다. 근데 모든 이제 우리가 뭐 거래 상품에 대한 데이터가 전부 다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특정 필요한 상품만 가져온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 기간만 가져온다. 그래서 이제 특정 상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이제 쿠팡이다. 라고 하게 되면 뭐 식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의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식품만 분석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식품 상품군만 가져와서 분석을 한다든지 식품 중에서도 신선 식품만 이제 본다든지 신선 식품 중에서도 뭐 야채 상품군만 갖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가져와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뭐 고객군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모든 고객군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mc 세대를 이제 타겟팅해서 무언가 기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뭐 연령대에 해당되는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성별에 해당되는 고객 데이터만 샘플링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용량을 많이 줄여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데이터는 이제 상가 상권 정보 데이터셋인데요. 모든 데이터가 다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모든 컬럼과 행이 다 필요한지 확인을 하고 필요 없는 컬럼이나 행은 다 제거해 버리고 필요한 데이터만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적은 용량의 메모리로 큰 사이즈의 파일을 일단은 로드를 해야지 거기에서 뭐 행을 제거를 한다든지 열을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처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청크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작은 청크로 나눠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메모리에 한 번에 다 로드하지 않고 청크 단위로 나눠서 반복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이제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메모리에 로드하지 않고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판다스의 리드 언더바 csv 메서드에서 청크 사이즈 매개변수를 이제 설정하게 되면은 특정 사이즈만큼 데이터의 일부만 설정을 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 반복자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청크로 나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청크 사이즈만큼만 가져올 테니까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청크 사이즈, 그 다음 청크, 그 다음 청크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의 청크로 분할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청크는 메모리에 로드 되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만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 부담을 줄여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파일 용량 줄이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다운 캐스트를 하게 되면은 용량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이 다운 캐스트라는 거는 필요한 데이터의 이제 크기만큼 그 용량을 이제 줄여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일단 파켓 포맷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파켓 포맷은 메타 데이터를 같이 저장을 하게 돼요.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메타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판다스로 불러왔을 때 기본적으로 제일 큰 데이터 타입을 이제 지정을 해줘서 메모리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데 파켓 형식으로 저장하게 되면은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올 때 그 메타 정보를 이제 참고를 해서 설정된 데이터 크기로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파켓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및 검색을 위해서 이제 설계된 오픈소스인데 열 지향 데이터 파일 형식이다. 복잡한 데이터를 이제 대량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 압축과 인코딩 체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켓 같은 경우에는 자바라든지 C++, 파이썬 등을 포함해서 여러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만 있기 때문에 압축률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이제 열기반 압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률이 높지만 행기반 압축 같은 경우 텍스트 파일이나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행에 여러 데이터 타입이 섞여 있거나 해서 압축률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파켓 같은 경우 열 단위 압축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저장 공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열값이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압축에 유리하고 특정 열값을 가져오는 쿼리는 전체 행 데이터를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능이 더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열에 다른 인코딩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고 열 스토리지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만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바이너리 패킹이라든지 압축 알고리즘 인코딩 선택이라든지 데이터를 파일로 분할해서 병렬 처리를 한다든지 메타데이터에 저장된 통계를 통해서 불필요한 청크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토리 구조를 사용한 데이터 분할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링 그래프는 웨스메킹이 판다스를 개발한 웨스메킹이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아주 예전에 올려놓은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참고해 볼 만해서 여기 링크를 남기고 참조로 넣어두고 이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 압축을 파케로 압축을 할 때도 여러가지 형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각각 여러가지 형식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은 각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더 많은 용량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프로파일링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압축 방식에 따라서도 퍼포먼스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파켓 파일로 저장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스키마를 불러와서 봤어요. 스키마를 불러와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파일 형식이다 라는 것들을 지정을 하고 있고 크기도 함께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 뿐만 아니라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SV하고 파켓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CSV 같은 경우엔 텍스트 기반으로 행 기반 저장을 한다면 파켓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기반으로 컬럼 기반 저장을 하게 되고 파일 크기가 CSV 파일은 상대적으로 크고 파켓은 압축 기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작다. 그 다음에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파켓 같은 경우에는 컬럼 기반 저장으로 인해서 빠르다. 그 다음에 CSV는 스키마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러올 때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거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데이터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불러오게 된다. 그래서 파켓가 그런 메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CSV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툴과 호환이 되지만 파켓 같은 경우에는 하두비라든지 스파크라든지 판다스 등 일부 툴에서만 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겠죠.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작은 데이터셋이라든지 간단한 분석에 활용을 하면 좋고 파켓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데이터셋과 복잡한 분석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CSV는 장점이라면 모든 언어와 플랫폼에서 읽고 쓰기가 쉽다. 그다음에 데이터의 구조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다면 파켓 같은 경우에는 컬럼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압축하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이 높고 그다음에 특정 컬럼만 읽을 수 있어서 입출력, 효율성이 좋고 데이터를 빠르게 읽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스키마와 데이터 타입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단점이라면 CSV 파일은 대용량 처리에는 부적합하고 메모리 효율성이 낮다. 그다음에 스키마나 데이터 타입 정보가 파일에 저장되지 않아서 매번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켓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경과 툴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로직이 좀 복잡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판다스에서도 파이애로라든지 패스트 파켓 같은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하지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설치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보통 설치할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인트64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트64를 인트8로 줄여주게 된다. 그럼 이제 8분의 1로 데이터의 크기를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롯64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용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의 타입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sv나 텍스트 파일 사용 시에 csv는 이제 스키마나 데이터 타입의 메타 정보가 파일에 저장이 되지 않는다. 불러올 때마다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특정 타입으로 불러오려면 매번 지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csv 파일에 이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공단에 올라와 있는 처방 내역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 이 파일 하나를 이제 불러오게 되면 지금 한 14초 정도가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사용량은 한 1기가 정도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데이터 타입이 int 64, float 64 이렇게 이제 큰 사이즈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열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죠. unsigned int 16이라든지 unsigned int 32, 그 다음에 unsigned int 8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시간은 그렇게 큰 차이 났어요. 14초가 걸렸고 이제 13초가 걸렸는데 일단 메모리 사이즈 보게 되면은 같은 데이터예요. 그런데 1.2기가 메모리 사용하고 있던 거를 지금 356MB로 엄청나게 이제 줄여주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행의 수도 보게 되면 이제 천만 개인데요. 이 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천만 개에 똑같이 데이터가 이제 천만 개 정도 이제 천만 개 이상 들어있다라고 같은 파일인데 메모리 사용량이 이렇게 이제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에 이렇게 메모리 사용량이 차이가 크다면 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분석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리테일이라는 되게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인데요. 영국의 이제 공공 데이터셋이죠. 이 데이터셋을 이제 불러와서 이제 보게 되면은 54만 개의 데이터 행의 수가 이제 54만 개인데 CSV 파일로 이제 불러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파케로 저장한 파일을 불러왔을 때 보게 되면은 33MB에서 15MB로 이제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근데 이제 메모리 사이즈가 얼마나 이제 줄어드냐는 거기 이제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제 불러왔었던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이제 줄었는데 지금 보면은 1.2GB에서 356MB로 이제 줄어든 것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이제 줄어든 것으로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줄어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보면 이제 숫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이제 섞여 있다든지 텍스트 데이터가 섞여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조금 더 이제 적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형식의 데이터가 이제 들어있냐에 따라서도 이런 이제 압축률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부킹 디멘드라는 이제 데이터셋으로 용량을 줄여봤더니 29MB에서 5.6MB로 훨씬 줄어들었다. 그래서 29MB에서 5.6으로 엄청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숫자로 낸 데이터 타입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특정 데이터를 여러 파일에서 추출, 전처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작업을 여러 개의 작은 작업으로 분할하고 동시에 실행을 해주면은 이제 멀티 코어 머신 또는 분산 시스템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처리 속도도 훨씬 빠르게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 전처리를 하실 때도 이렇게 이제 멀티 프로세싱을 이제 활용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라든지 백스라든지 이 다스크 같은 경우는 병렬 처리를 위한 유연한 분산 컴퓨팅 프레임워크로 이제 판다스하고 API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법이 거의 이제 비슷하고 그래서 데스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병렬 처리를 이제 활용해서 더 큰 데이터셋 처리할 수 있고 일단 백스 같은 경우에도 디스크 기반의 이제 컬럼 지향 방식을 사용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다스하고 이제 다스크하고 이제 백스하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인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다 올려놓고 보통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다스크 같은 경우에는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분산과 병렬 처리를 알아서 조금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다스에서 이제 멀티 프로세싱 사용해서 이제 분산 처리나 병렬 처리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다스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서 이제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데이터셋에 아웃 오브 코어 처리를 이제 해주게 된다. 그래서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크게 이제 제한이 있지만 다스크나 이제 백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보다 이제 큰 데이터도 이제 처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인메모리 연산에 이제 최적화 되어 있다면 다스크라든지 백스 같은 경우에 다스크는 대용량 데이터 및 병렬 처리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백스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빠른 연산이나 시각화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판다스는 API 굉장히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스크하고 이제 백스 같은 경우에도 판다스와 유사한 API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도구를 이제 배울 때 기능을 익히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기능이 워낙 이제 API가 비슷하기 때문에 익히는 것도 이제 금방 익혀볼 수 있다라는 약간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판다스 같은 경우에 확장성이 이제 제한이 있지만 다스크라든지 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장성이 조금 판다스에 비교해서 비교적 유연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에게 친숙한 API를 갖고 있죠. 원래 이제 이 판다스라는 도구는 처음부터 이제 개발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증권사에서 퀀트 업무를 하던 사람이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이제 사용할 도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이제 친숙한 API를 가지고 있다. 다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다스보다 약간 복잡할 수 있다. 다스크나 이제 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및 조작에 이제 활용을 하고 다스크나 이제 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이제 통합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스크 백스 같은 경우에는 판다스하고 이제 유사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스파크의 파이썬 API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산 컴퓨팅 프레임워크인 스파크를 파이썬 API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스파크는 이제 클러스터 환경에서 데이터를 이제 분산 처리하기 때문에 메모리 제약이 없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데 조금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분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데이터셋을 처리하기 위한 이런 데이터 분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파치 하두비라든지 앞에서 소개했었던 스파크라든지 이런 이제 분산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도구들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이런 도구를 쓰게 되면 데이터를 이제 여러 노드로 분할을 해서 처리할 수 있고 메모리 제약 없이 조금 더 큰 대규모 데이터셋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일 대신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스키마를 이제 어떻게 설계하냐. 우리가 이제 다운 캐스트를 해줄 때 판다스로 이제 다운 캐스트를 해줄 때 이런 이제 스키마를 이제 고려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할 때도 이런 스키마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 스키마 구성에 따라서 이제 저장 용량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적절한 스키마 구성을 하지 못하면은 데이터 저장이 약간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파일 크기는 이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정규화 기법을 사용해서 범죄형 코드들은 별도의 테이블로 분리를 해주고 조금 데이터를 이제 줄여준다면 사이즈를 좀 줄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파일로 저장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비용을 사용하지 않을 로그성 데이터일 때가 많기 때문에 가공 및 집계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데시보드에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차원의 이제 수치 행렬이라면 행렬 분해를 통해서 차원 축소와 같은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분석용 비즈니스 정형 데이터에 적용을 한다면 원본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로그용 데이터라면 이런 이제 차원 축소 기법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이제 적용을 해본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직접 한 31기가 정도의 데이터에 앞에서 소개했었던 기법들을 이제 적용한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제공한 처방내역 데이터셋인데요. 31기가바이트예요. 전부 다 2009년부터 2020년. 이 전 데이터도 있기는 하지만 이 공공데이터 포털 내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2009년에서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다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면은 31기가바이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업에서도 한 이 정도의 파일 사이즈를 로컬에다 로드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청크로 나눠서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다운 캐스트하고 그 다음에 파켓 형식으로 파일로 저장해주고 다시 전체 파일로 로드해서 하나의 파일로 이제 합쳐야겠죠. 이 발표 자료를 이제 실행하는 코드 환경은 CPU i7의 램은 32기가바이트 환경에서 이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파일 용량을 줄이는데 메모리가 이제 허용 가능한 파일 부분만 로드를 해서 이렇게 파켓 형식으로 이제 저장하는 걸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열이나 행운 제거하는 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일단 그대로 이제 저장을 했어요. 파일을 로드를 해서 다운 캐스트하고 파켓 형식으로 저장을 했더니 31기가바이트가 4.9기가바이트로 이제 줄어들었다. 용량이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디스크 용량도 적게 차지하죠. 우리가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 구매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SSD 용량에 따라서 1테라냐 2테라냐에 따라서 또 이제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훨씬 더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제한된 공간에다가 이제 적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과정을 할 때 우리가 일단 데이터 파일을 이제 불러오는데 청크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메모리가 이제 허용 가능한 파일만 이제 불러오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0에 6승 해서 이제 100만 개를 이제 불러오게 했어요. 한 번에 불러올 때 100만 개씩 이제 불러오고 그 다음에 다운 캐스트 후에 뭔가 리스트 같은데 모아두었다가 이제 한 번에 컨켓을 할 수도 있지만 메모리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불러온 파일을 다운 캐스트 한 다음에 바로 그냥 파일로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파일이 여러 개가 쌓이게 되면은 용량이 뭐 10분의 1 정도로 뭐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줄어든 파일 다시 로드 해가지고 하나로 이제 합쳐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가 허용 가능한 파일을 로드하는데 청크 사이즈만큼 지정해서 불러오는데 이 예제는 100만 개를 이제 불러오도록 한 예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열이나 행은 제거하는데 이 처방내역 데이터에 보면은 데이터 공개 일자라든지 데이터 기준 일자가 들어있는데 요건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건 다 제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다운 캐스트를 이제 사용을 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이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켓 형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줄 텐데 이제 다운 캐스트로 저장을 할 때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 중에서도 이게 범주형 데이터인데 카디널리티 값이 조금 낮다. 그래서 유니크한 값이 조금 적다라고 하게 되면은 카테고리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그 내부에서 이제 코드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운 캐스트를 해주는데 플롯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일단 판다스에 있는 투 뉴메릭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플롯이다라고 이제 플롯의 다운 캐스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에 맞는 형식으로 다운 캐스트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수가 있을 때 없을 때에 따라서 언사인드 인트로 할 건지 아니면 사인드 인트로 할 건지 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오브젝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불러온 처방내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범정 데이터가 카디널리티 값이 낮기 때문에 유니크한 값이 이제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테고리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켓 형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주는데 판다스는 다양한 파일 포맷을 읽어올 수 있고 또 다양한 파일 포맷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판다스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파켓 형식으로 저장을 해줬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파일이 1기가 정도가 되는 파일을 불러와서 한 10메가 정도로 이제 줄여준 거죠. 파켓 형식으로 해서 파일 여러 개로 나눠서 작게 저장을 해주게 되면은 이 파일을 이제 하나의 파일이 적기 때문에 불러오게 되면 이제 훨씬 금방 이제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1기가 정도가 되는 28개의 파일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운 캐스트도 해주고 파켓 형식으로도 이제 저장을 해주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 열인의 행도 제거를 해줬더니 31기가바이트의 파일이 4.95기가바이트로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하나의 천만 행의 csv 파일 하나를 이제 로드하는데 14초 정도가 이제 걸리는데 이런 파일이 이제 수십 수백 개이고 또 메모리에 이제 모두 이제 로드에 놓고 이제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파케로 변환하고 작게 나누었기 때문에 기존 파일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용량이 줄어든 파일을 이제 로드를 해주는데 기존에 하나의 천만 행의 csv 파일 하나를 로드하는데 14초가 걸렸는데 이런 파일이 28개라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409개의 파켓 파일을 로드를 하는데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훨씬 더 파일의 개수는 크지만 각각의 이제 파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요걸 이제 다 불러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파켓 형식이라도 그냥 파켓 형식으로만 이제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운 캐스트 되었다라는 이제 전제 하에 요게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행과 열도 이제 제거를 해줬더니 메모리 사용량도 훨씬 이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켓으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준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러왔더니 메모리 크기가 24기가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여전히 이제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이제 필요한 컬럼 위주로 저장을 한다든지 필요한 행 위주로 다시 이제 작은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로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서브셋으로 만들어서 다시 파케로 저장하고 분석 등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파일 용량과 메모리 용량이 줄었지만 여전히 메모리 사용량이 크다면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필요한 데이터셋만 다시 줄여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처럼 이제 정규화를 하는데 분석을 할 때는 전체 데이터를 보기도 하지만 나누고 쪼개서 이제 보기도 하죠. 이 분석이라는 이제 한자어를 보게 되면은 나누고 이제 쪼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 분석의 이제 석자가 뭔가 문제를 풀다 할 때의 그 석자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나무목에 도끼근자가 같이 있죠. 그래서 이 분석이라는 단어는 나누고 이제 쪼갠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이제 전체 데이터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분석하고자 하는 거는 나누고 쪼개서 조금 엣지 있게 날카롭게 이제 보고자 하죠. 이제 분석이라는 거는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이제 나누는 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나 문장을 보다 단순한 개념이나 문장으로 나눠서 그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 거고 복잡한 현상이나 대상 개념을 그것을 이제 구성하는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는 게 분석이다라는 이제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샘플링을 한다든지 특정 목적의 데이터 기간, 연령, 지역, 분류라든지 다양한 도메인에 맞는 주제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제 추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입자 일련번호 지금 여기 처방내역 데이터에서 가입자 일련번호로 일부 가입자를 이제 샘플링을 한 거는 우리가 마치 이제 선거철에 보게 되면은 전체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구 조사를 통해서 표본 조사를 이제 먼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다 로드하지 않고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데이터 타입은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처방내역 데이터에서 특정 성분만 필요하다면 혹은 리텐션을 구하기 위해서 유저와 날짜, 시간 정보만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만 따로 뽑아서 이제 저장을 하면은 훨씬 빠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전체 데이터에서 찾으려면 오래 걸리지만 서브셋을 만들고 서브셋을 파일로 저장하고 서브셋끼리 병합을 반복하면 적은 메모리에서도 전처리하고 삭제하는 방법으로도 큰 데이터를 이제 충분히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케글에 있는 15GB의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다운 캐스트하고 파케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15GB 파일이 2.2GB 파일로 줄어들었다. 같은 파일인데 다운 캐스트하고 파케로 저장한 것만으로도 용량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켓 파일을 불러와서 1.1억 개의 행을 하나로 병합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합된 데이터 프레임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파일 사이즈는 2.2GB지만 메모리에 로드를 하게 되면은 5.4GB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병합한 데이터를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파일로 이제 파케로 저장하고 파케로 이제 읽어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병합한 데이터를 파켓 형식으로 저장한 다음에 이 파켓 형식으로 변환한 파일을 로드를 하면은 기존에 뭐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정보가 전혀 뭐 달라지거나 한 거는 없다. 필요한 데이터셋만 이제 서브셋으로 만들어주는데 원본 파일은 이제 15GB이지만 여기에서 메모리 사이즈 5.4GB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리텐션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벤트 타임하고 유저 아이디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주었더니 메모리 사이즈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컬럼 두 개만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사이즈도 훨씬 줄어들고 파일 사이즈도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전처리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리텐션을 이제 구해 주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벤트 타임하고 유저 아이디만 갖고 와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만약에 리텐션을 이제 구한다라고 하면 리텐션을 위한 파생 변수를 만들어 주었더니 메모리 사이즈가 더 늘어났어요. 만약에 기존에 5.4GB에서 이런 파생 변수를 더 만들어 주었다면 연산이 훨씬 더 느리겠죠. 지금 1.1억 개의 데이터로 이렇게 전처리를 하는데 6분 정도가 6분이 넘게 걸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리텐션을 구하는데 총 1분 정도가 그룹 바위 연산을 하는데 1분 정도가 걸렸다. 지금 1.1억 개의 데이터로 이제 연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억 개가 넘는 행으로 주단이 리텐션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일단 전처리 하는데 한 7초 그 다음에 6초 정도가 걸렸고 그 다음에 348ms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따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1.6초가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리텐션 값 주단이 리텐션을 구하는데 한 47초 정도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억 개가 넘는 행을 이제 주단이 리텐션으로 이제 시각화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각화까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1억 개의 행으로 주단이 리텐션을 그냥 구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훨씬 빠르게 연산을 진행하고 시각화까지도 진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조금 더 마른 수건을 쥐어짜 본다면 메모리 누수 방지를 위해서 어떤 변수들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변수명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도 메모리 용량을 확보를 할 수 있고 파일을 이제 로드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컨텍스트 관리자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해서 해당 블록이 종료될 때 자동으로 이제 자원이 해제가 되도록 이렇게 파일 아이오의 경우 위드 그문을 이제 사용해서 파일을 열고 해당 블록의 코드가 끝날 때 자동으로 이제 파일을 닫아주도록 하면은 훨씬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모듈만 로드하고 사용하지 않는 모듈은 불러오지 않는다든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소소한 이제 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추플로 데이터를 잘 다룬다든지 가비지 컬렉션을 사용한다든지 서브셋을 생성할 때 별도의 변수가 아니라 기존 변수의 이제 깊은 복사로 재할당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도 조금 더 마른 걸레를 쥐어짜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있어서 장비를 이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성능의 장비로 교체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인메모리 환경에서 주로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CPU보다는 램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 파이콘에서 이제 발표했었던 내용이고요. 제한된 메모리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큰 크기의 파일을 로드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